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여보 연출한 김성수입니다. 각장을 꽉 외우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작년에 부산에서 촬영을 많이 했는데 그때 촬영하면서 이 영화는 정말 우리한테도 중요하지만 이 영화를 잘 못 만들어서 관객 분들한테 욕먹으면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열심히 많은 연기자분들 또 많은 스태프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열심히 했어도 관객 분들에게 사랑해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어쩔 수 없는데 아무튼 지금까지는 호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아직 영화를 안 보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영화를 봐주실지 한편으로는 걱정되고 한편으로 저는 감독으로서는 저희 연기자분들이 연기를 너무나 잘하셔서 아마 그 연기를 보실 것만으로도 조금 만족하실지 않나 이런 저 생각을 합니다. 영화분이 제일 때로 봤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편으로는 남은 장관님과 함께해 김성규입니다. 김호성선생님도 계신데 잘 이루고 되게 놀라く 되게 싶은 것 같고요. 오랜만에 영화1도시 부산에 와서 관객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기분이 좋습니다. 영화를 보셔야 할텐데 영화 보고나시면 정말 재미있으실거고 우리 종영 무대인사도 지금 보고 있는데 영화 끝나면 극장 온도가 한 5도 이상은 올라가야 됩니다. 관객분들도 같이 다가오르는 그런 영화라서 분명히 재미있으실겁니다. 영화 재미있게 보시고 널리 널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게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두국 보안사령관의 비서실장 문일팡은 여기가 박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영화가 어제 기준 또 6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해주신 영화인 만큼 오늘 여러분의 선택도 후회가 없으실겁니다. 영화 보시고 좋으시다면 심박수 챌린지도 함께 해주시고요. 각종 여러분의 SNS를 활용해서 많은 분들과 영화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안사령관 역할의 황정민 선배님께서 너무 오시고 싶었는데 촬영 때문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다는 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관람 되시고요. 저희 영화 휘몰하시니까 음료나 드실거는 빨리 드시는게 좋을겁니다. 즐거운 관람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모차장 민성배 역을 맡은 유성주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서울의 봄 많이 사랑해주시고 극장에 찾아주셔서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저희가 귀에 계신 15회 감독님과 스태프분들과 학부분들과 정말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찍었던 영화입니다. 그 뜨거움이 여러분께 그대로 전달되기를 소망해봅니다. 행복하십쇼. 감사합니다. 수도권 부산의 이폭신으로 저희도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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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믿을래. 진짜 믿었어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알아요. 고마워요. 아일 오늘 오랜만에 도산 내려와서 이렇게 무대 인사를 돌고 있는데 관 마다 이렇게 유쾌하게 함성으로 저희를 맞아 주셔서 정말 기분 좋네요. 구산은 늘 영화인들한테 어떤 설렘을 주는 도시 인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로 여러분과 극장에서 다시 만나고 또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 이렇게 이렇게 서울의 앨범 선택해 주셨는데 영화의 영혼과 잔상 잘 마음속에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사이포스터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부탁무함을 요청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알람을 여쭤보세요 사이포스터를 준비하셨습니다 사이포스터를 준비하셨습니다 사이포스터를 준비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세요 오빠 여기요 많은 시간 할애하지 못하거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관람하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도 오빠 뒤에도 앉아계세요 앉아계세요 앉아계십시오 한국인들 마무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 먼저 인사드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네 자 기회사 한 번까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사иль 안녕하세요 밝아주세요 zmя와는 축소해주세요 Brexit 잘나가오세요 panic 일어나세요 가사 mtmg 감사합니다.